네, 67번째 만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만화 내용은 딱 봐도 벌써 느낌이 오죠. 누구나 다 익숙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건데 참 아무렇지 않은 간단한 만화 내용인데 그 속에 좀 담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두 친구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ime out. 잠깐만, 잠깐만. We are acknowledging. Acknowledge 하면 무엇인가를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사실로 맞다 하는 뜻으로 뭐를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The pandemic.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이게 팬데믹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인 유행병. 근데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 이게 팬데믹이라는 것을 인정해. But we are not wearing masks. 그러면서 얘기해요. 얘가 손도 이렇게 하면서 잠깐, 잠깐, 잠깐. 우리가 이 전 세계 유행병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네. 이 친구가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We are due to explain again. 그래서 due to 하면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그래서 to 부정사하기로 되어 있는 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또 설명을 해야만 해.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썼습니다. 두 친구가. 그러니까 여기다 보시다시피 뭐라고 쭈얼쭈얼 하는데 들리지가 않죠. 소리가 이렇게 muffled 되니까는요. 그로그로그로그로그로 이렇게 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마스크를 벗습니다. 벗으면서 얘기를 해요. We are not mindless. 그래서 이거는 이런 형용사는 참 외우기가 쉽죠. 마인드가 없으니까는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는. And we are not making a statement. 그래서 make a statement는 성명을 하다. 그래서 뭔가 의견을 발표하다, 말하다, 언급하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벗고 한다고 해서 여기서는 벗은 경우죠.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성명을 만드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다. But we are not telepathic. 그래서 telepathic 하면 텔리파시를 사용한다는 형용사가 되겠죠. 명사꼴은 우리가 아는 텔리파시. 그래서 telepathy 그렇게 되죠. 발음 한 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텔리, 우리가 텔 하면 텔리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거리가 있는, 떨어져 있다는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We are not telepathic. 그래서 we need 필요합니다. 뭐가 visual. 그래서 visual은 눈에 보이는 facial expressions, 얼굴의 표정들이 필요해요. The kind of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kind of는 약간 어느 정도는. 왜? 우리가 텔리파시가 없잖아요. We are not telepathic. 그렇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kind of, visible, 눈에 보이는 facial expressions, 얼굴의 표정들이 필요해요.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손에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We are also, 우리는 또한, not technically biological. 그래서 technically는 기술적으로라는 뜻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정확히, 엄밀히 말하자면, 따지자면 우리는 biological 하지도 않아요. 생물학적이지도 않아요. 생물체도 아니에요. 라는 의미는 생물학 무기 있잖아요. biological weapon. 그래서 여기서는 그 뜻으로 쓰인 거죠. 즉, 우리가 만약에 생물학적 그런 biological weapon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로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biological weapon처럼 생물학적 무기처럼 biological 한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하네요. 물론 그건 아니죠. 아니겠지만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병에 감염이 됐을 때는 죽음에도 이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we are not technically biological 이라는 스테이먼트가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단어, 표현 갖고 영작하는 거 밑에 오시면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른 만화 영작도 다들 3개씩은 영작이 올라가 있으니까 영작 꼭 오셔서 하시고요.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제 사이트에 가입하신 다음에 본인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사이트 공부하실 수 있도록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